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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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합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의 내비게임방에 환영합니다 저는 뚝필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인터넷에서 그렇게 부르죠 아이고 균능담이네 그럼 뭐 시작이... 시작이...오... 오오오오 오케이 근데 그쪽으로 가지 말자 저는 아마 그냥 이 뱀도 무시할 수 있어요 잘됐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여전히 제 목적은 10분 동안 살아남은 거예요 그거는 괜찮을걸 나이스 그거 좀... 돌 안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안 죽었네 아 왜 아 근데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 필요한 거 없어 잘됐어요 어... 아 여기... 출국이네 그니까... 오... 가기 전에... 조금... 어어... 어어... 오! 이거 봐! 안녕 친구 안녕 친구 나하하하 왜 왜 왜 왜 그런 실수 아... 까비 천천히 이건 살아있을까? 안돼 이거 한번 같이 가자 돈이 좀 필요할 수... 있겠습니다... 그거... 음... 뭐 이쪽으로 가면... 아이씨 이거 잘못된다 그게 polish 과연 이 열쎴에 사용하고 싶어요 잘 됐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야 되네 이 열쇠 사용하고 싶어요 어디 사용할 수 있을까 여기 아마도 잘 되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이건 여전히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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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는 그냥 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쁜 놈 어 살 거 있..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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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다 필요 없네 운이 있었어요 가장 우린 하트 3개 있는데 하여튼 뭐 몇 개 더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천천히 가야되네 여기 안되네? 오케이 다른 쪽으로 갑시다 여기 뭐 있을까? 오! 돈이 젯팩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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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.. 아이.. 그런.. 그런 뭔지도.. 아.. 내일 봐요 여러분 가윽 오.. 예?